한국에서도 앨범 나눌거 같다 이렇게 막 조금만 들어보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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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들 와주시고 오늘 밤에 깜빡도 빛어주시고 저희 조금만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하시면 보냈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어요? 네 오늘 제 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불이 많았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너무 좋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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